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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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한국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입니다. 물론 유원총의 내용도 빠지지 않고 올라옵니다. 구독자 수는 96,700여 명으로 자중 50대 이상은 30%에 이르렀습니다. 지난해보다 180만 명 우리 역시 언젠가는 추석이나 대보름에 소원을 비는 대상으로서만의 달이 아니라 국내 기술로 만든 한국형 시험 발사체 누리호가 다음 달 25 75톤자리 엔진 하나로 움직이는데 경차 75개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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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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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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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